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코리아인 렉터 데이빗! 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추천한 비디오를 볼게요. 이름은 마떼 비나 후가. 렛츠 플레이! 비디오! 자켓? 네! 마지막에 렉터 데이빗! 렉터 데이빗! 렉터 데이빗! 렉터 데이빗! 되게 예쁘다! 웃는 모습이 되게 귀여운데? 왜이렇게 이렇게 잘생겼어? 짱! 하지마! 작언멘트 친거 같아요? 남자가 하하 렉터 데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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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터 데이빗! 택시 운전기사? 그랩이나 우버같은거? 그런거 하는 사람인가봐요? 택시 운전기사? 어 뭐야 일부러 흘렸어 딱봐도 일부러 흘렸는데? 어 뭐야 왜 자꾸 자켓을 더럽혀 일부러 더럽히는거 같아 누구지? 이 여자 주인공? 프리앙카 짜왈카? 어? 되게 차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인도는 우버를 쓰나요? 그랩을 쓰나요? 와우 아 의사구나 아 나잖아 오 진짜 이쁘다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저런거 어디서 팔지? 나 인도 가면 저거 사볼거에요 신기하다 흐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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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 앗 모델도 아름다운 지점을 지신하나 알테인드 밀릇 왜? 왜 뭐가? 이해를 못했어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구독자 버전 추천해주신 영상 정말 잘봤습니다 어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어 되게 어떤 스토리인지 되게 궁금해져요 어 여자가 임신한 것까지는 알 것 같은데 남자가 그 맨 마지막에 어떤 말을 듣고 되게 당황한 모습이 보였어요 왠지 반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스토리 같아요 어떤 스토리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충 전체적인 스토리는 뭐 드레이버의 러브 스토리 같아요 어 인도에서는 그 택시 말고도 그 그랩을 쓰나요? 아니면은 우버를 쓰나요? 나중에 그런 거 인도 갈 때 그런 서비스 쓰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그 프리안카 자왈카르? 자왈카? 어 진짜 처음 본 것 같은데 어 미소가 완전 이뻐요 그리고 너무 귀엽고 하... 나중에 인도 가면은 그렇게 예쁜 여자 진짜 많겠죠? 하여튼 좋은 노래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영상 그리고 프리안카 자왈카 나오는 영상 코멘트 달아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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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바이바이